너는 그동안 다 알면서 먼저 지키만 보고 있었던 거야? 이 카드를 언제 쓸까 아껴두고 있었는데. 그날이 오늘이네요? 독한 것. 진짜 독한 건 아버님이시죠. 31년 전 사고. 너 대체 어디까지 하는 거예요? 뭐 어디까지가 다인지는 모르겠지만. 아버님께서 회장 자리에 앉으시려고 편상국 시켜서 지석훈 아버님 사고 낸 거. 그리고 그 사실을 알게 된 겨울이 아빠 죽인 거. 그리고 할아버님 쓰러지게 하신 거. 뭐 이 정도요? 그런데 이게 다예요? 저는 왠지 아버님께서 더 숨기는 게 있으신 것 같은데. 뭐? 아버님의 비밀이 더 있든지 말든지 전 상관없어요. 아무튼. 다시는 저를 내쫓을 생각 따위나 하지 마세요. 그럼 이 영상 바로 세상에 보낼 거예요. 아버님께서 페이퍼 컴퍼니 건으로 그냥 넘어가셨지만. 여전히. 현상국 실종과. 겨울이 아빠 살인교사 혐의에 있어서. 자유롭지 못하는 거. 아시죠? 아시죠?